아파트 입구에 검은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배 끝을 붙이고 다녀 일명 사랑벌레,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팔입니다. 빌딩 유리창에도 붙었다가 떨어지고 가게 안까지 들어와 곰지락댑니다. 산책 나온 시민들은 팔을 휘둘러 쫓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전기파리채를 들고 나온 주민도 있습니다. 징그럽게 생겼지만 질병을 옮기거나 모기처럼 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애벌레는 나무와 낙엽을 분해해 토양에 양분을 주고 성충은 꽃을 수분하는 익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8년에 처음 발견된 러브버그는 4년 만인 지난 2022년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크게 늘더니 지난해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산등에 주로 서식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에 이끌려 여러 곳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현 시기도 빨라졌습니다. 지난해에는 6월 중순에 처음 발견됐는데 올해는 2주 가까이 앞당겨졌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러브버그 확산에 민원도 급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량으로 살충제를 뿌리는 건 다른 생물도 함께 죽이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집에서는 문 틈새와 방충망을 점검하고 끈끈이 패드를 설치하면 유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러브버그의 수명은 길어야 일주일 정도여서 이달 말까지 개체수가 늘다가 다음 달 초부터 줄어들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암수가 쌍으로 붙어 다니는 붉은 등우단 털팔이, 일명 러브버그가 도심 곳곳에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인 네이처링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 부평구에서 러브버그를 발견했다는 글을 시작으로 서울 전역에서도 목격담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3일 경기 부천에서 첫 기록이 나온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열흘 이상 빨리 출현한 겁니다. 러브버그는 질병을 옮기거나 농작물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익충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두 마리가 붙어다녀 징그러운 생김새와 사람에게도 날아드는 습성 탓에 방역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북한산 정상에 러브버그 수만 마리가 몰려 등산객들의 민원이 이어졌지만 국립공원 측은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방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브버그 수컷은 3일에서 5일, 암컷은 일주일까지 생존하는데 번식에 성공하면 암수 모두 자연 소멸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두운 색 옷 입기와 가정용 벌레 퇴치 스프레이 사용 방충망 보수 등의 기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주로 주택가에 출몰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북한산에 나타난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산발적으로 러브버그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수년 전부터 들려왔는데 이렇게 대발생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개치수가 목격이 된 것은 작년에 은평구 지역이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서대문구에 사시는 분이 얘기하시는데 작년에 TV에 나오는 러브버그 뉴스를 봤을 때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올해는 서대문 자기 집 앞까지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평구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산 특히 북한산 정상의 백운대에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커멓게 백운대 바위를 물들인 러브버그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이제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활동 영역을 더 넓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원래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직 정확하게 출처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연구자들이 추정할 때는 대만이라든지 중국 남부지역 이런 데에서 원래 자생했던 러브버그라고 보이고요. 이 러브버그가 2015년경에 이제 타이완의 동무대 공부에 있는 야예야마라는 일본형 섬으로 퍼지는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나서 또 2020년에는 오키나와까지 번진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무렵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대발생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타이완에 서식하던 벌레인데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그런데 생존 기간이 길어봤자 한 일주일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렇게 때로 많이 보이는 건가요? 많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발생이라는 거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왜 그러면 특정한 곤충이 특정한 시기에 이렇게 대발생을 하는 것이냐. 비슷한 사례로 우리 동양 하루살이라는 것도 한강에 있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 엄청나게 발생을 해서 화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 생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지적은 이제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 생태에서 이렇게 특정 종이 아니냐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생태계의 뭔가 균형이 깨졌다. 그렇죠. 이런 거라 이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몰려다니니까 좀 징그럽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해충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하루살이도 그렇고 러브버그도 그렇고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애벌레, 유충일 때는 주로 낙엽들을 갉아먹으면서 자연 속에 있는 유기물을 청소해, 환경을 정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성충이 돼서는 우리 꿀벌하고 마찬가지로 수분 매개를 돕는 이런 도움을 주는 익충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소멸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은 오늘 이제 내일까지 150mm가 넘는 큰 비가 예고되지 않습니까? 이 러브버그의 특성 중의 하나가 암수가 붙어 다니면서 몸무게가 무겁고 등치가 크기 때문에 물에 좀 약해서 비를 많이 맞게 되면 비에 휩쓸려나가기 때문에 국립공원 측에서도 볼 때도 오늘 내일 비를 지나고 나면 아마 방제가 따로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장마철이 지나면 좀 한풀 꺾일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군요. 동양하루살이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해로운 건축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동양하루살이도 불과 생존 기간이 2, 3일 길어야 4, 5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제 이 구강 구조가 태화가 됐기 때문에 깨문다거나 혹은 입을 통해서 전염성 질화를 옮긴다거나 하는 이런 특성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큰 해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택에서 조금 이렇게 몰려오는 거를 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또 느끼실 때는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는 곤충들을 보고 불편하게 느끼고 또 혐오감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 방제를 무작정 막을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산 같은 이런 자연 생태 지역에서는 굳이 방제를 하기 위해서 화학적 방제라고 쉽게 말하면 농약을 뿌리는 건데 백운대 정상에서 농약을 뿌리게 되면 거기 연간 수백만 명의 등산객들이 다니는 곳인데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곤충들한테 또 여파를 미쳐서 생태계 균형을 깰 수 있고 농약 성분이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불과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시기가 한 2, 3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특정 지역에 대한 방문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 좀 더 우선이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이제 주택가라든지 도심에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는 불편을 끼치는 게 또 클 수 있으니까 약을 통한 어떤 이런 화학적 방제는 그런 도심에서 좀 제한된, 최소화시키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뭐 그런 지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이 벌레들이 아까도 잠시 얘기하셨지만 뭔가 생태계가 균형이 깨지면서 대출모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영향도 아무래도 있다고 봐야죠? 아, 아직 그 연관성이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만에서 오키나와를 거쳐서 우리나라 수도권으로 이렇게 발생지역이 건너, 점프를 해서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제주도라든지 남부지역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미뤄서는 사실상 기후변화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하고 남부지역에는 전혀 없고 주로 서울, 수도권 이쪽에서 많이 보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만에서 반드시 대만 것이 들어왔다 이렇게도 확신은 할 수 없는 거군요. 지금까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산 배군대 주변, 검은 먼지 같은 것들이 휘날립니다. 바닥이 검은 꼬뭇할 정도고 시야까지 방해합니다. 붉은 등우단 털팔이, 일명 러브버그입니다. 지난주 장마 직전이 절정이었고 개체수가 좀 줄긴 했지만 북한산을 찾은 등산객이라면 아직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 상인들도 골머리를 알았습니다. 러브버그들은 수년 전부터 여름철만 되면 서울과 수도권 북서부에 자주 출몰했습니다. 원래 중국 남부와 타이완 일대에 서식하며 항만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는 고온다습한 날씨 때문에 열흘 정도 빨리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불쾌할 수 있지만 물지도 않고 독도 없고 토양을 풍요롭게 하는 익충으로 분류됩니다. 경험을 일으킬 수 있어서 화학적 방역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근 동양 하루살이 사례처럼 아무리 익충이더라도 기후변화로 신종 벌레들이 도심가와 주택에 때로 출몰하는 만큼 낙엽 같은 서식지를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등 친환경적 방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SBS 김민준입니다.